눈이 엄청 내리고 있어요 이게 다 한방 눈이구요 그리고 오늘 낮 기온도 영하 4 5도 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녹을 겁니다 바람도 바람도 차가워지고 있구요 어 난리입니다 난리 으름도 그대로 공중에 달린채 아 으름도 어 쇠가 아 쇠가 직밖 우리가 파먹었네요 아 쇠가 쇠리나무에도 마사 있구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집에 해 정원에 눈 오는 풍경을 보셨습니다 으 으 으 으 으